이 프로그램은 뭐야, 놈놈놈 그런 컨셉이야? 비하하지 마는 거야, 비하가 아니라. 멍청한 놈놈이야? 야, 이게 뭐야? 멍놈 욕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네. 어머니, 내 프레스 한번 팔려보고 싶어. 뭐야, 이 프로그램은 뭐야? 그냥 얼핏 보기 다른데 어떻게 저희들은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야, 너네? 이거 덤앤더머라고 보면 돼.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지치면 그냥 드러누우면 되는 거고. 좋다, 진짜 너무 좋다. 너랑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되게 좋아. 아, 이거 정말. 특이하게 두 분 다 맛설명을 막 하시지는 않네요. 이게 끝이네요. 먹기 바빠서. 먹기 바빠서. 아, 철살이다. 잠깐만. 오! 야! 오! 오! 쟤 뭐해, 쟤 뭐해? 재현이한테 내가 오빠 꼭 전할게. 가장의 무게란. 상승이 형! 음악 출신! 목포에 달려! 야! 야, 목포야. 야, 미쳤다, 미쳤어. 아, 죽이네. 와! 목포야, 이번 여행도 재밌겠다! 엔킹 cas우가 가볍고 있어요. 내가 복잡하냐, 이리 와. 하, 빨리 와. 하, 빨리 와. cav Shinya! 그치? 아, 너가 오죽을 따왕하는지? 이런 거겠지? 나의 sus주가는 날이 왔어요. 나의 사랑입니다.